안녕하세요. 이번에 부산에 입단하게 뱅 강북 선수입니다.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랑 사이드 링도 보고 포드도 가끔씩 보는 그런 선수입니다. 굉장히 좋은 팀에 와서 영광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부산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해요. 제 플레이 스타일은 플레이 메이킹도 하면서 득점이랑 공격 포인트도 할 수 있는 선수고 강북의 스타일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느낀 게 체계적인 것도 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 올해 목표는 그냥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서 경기 뛰는 게 보프고 팀적인 보프는 아무래도 많은 경기를 이겨서 승격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